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다남다욕입니다 아우 이뻐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요? 괜찮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영상보다는 조금 작다 사이즈를 잣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따 이쁘네 그쵸? 너무나 멋진 아이들을 제가 자르지는 제가 사이즈 재는 법은 한 번만 해드리고 갈게요 서인경 화분을 소개하는데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내경을 재면 11.5밖에 안 나와요 11.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이즈가 왜 15라고 썼냐면 여기 배불뜨기 있잖아요 배불뜨기에서 여기 배불뜨기 어머 이렇게 딱 잰께 15가 나와요 그러면 15는 밖에 외경을 쟀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한번 더 사이즈 재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 내가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구독자님들이 혹시 내경과 외경을 정확히 한 번만 해서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립니다 착한 다남씨가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저렴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할게요 51번 15 곱하기 9는 이 사이즈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관계로다 15까지 됐다 그 말이죠 자 맞아요 이 안에는 사이즈 그렇게 안 돼 11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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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격 2만원 자 색감은 자 사진 찍으시오 요렇게 괜찮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머 그래 예예 52번이지요 예 52번도 아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3 여기 그리고 여기가 11 높이가 10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짠짠 짠 짠 짠 짠 짠 같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 여기 두 개 더 있죠 하나 둘 셋 찰칵 아유 선수네 이제 자 그 다음에 73번 갑니다 3만원인데 왜 이렇게 이뻐 이 제이드 스타 심겨진 아이는 기다려봐요 조금 이따 자 73번 오 이뻐요 얘까지 그리고 여기 노란 오 세상에 이뻐요 자 어떻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자로 한번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외경을 쟀을 때는 1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배불뜨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고 보니 17이 나왔다 그 말이죠 자 17 곱하기 13은 3만원 17 그러면 엄청 커요 안 커 외경을 내경으로 치면 짠짠짠짠짠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 노란색까지 맞습니다 노란색까지 하나 둘 셋 찰칵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나는 애기요 아 이뻐요 파란색 달라고 하셨던 우리 저희 킵핑장 앞에 오니 파랑이 없어요 자 여기는 하나 14 14 높이가 13 이렇게 높아요 제가 칠석정은 그 구근 뿌리 다육이에요 어느 날 사마귀가 같이 왔더니 사마귀가 다 갉아먹었어요 맛있나 다육이 사마귀가 이렇게 먹었어요 갔나 자 이렇게 들러볼게요 요 얘 창 심어도 예쁘고 구근 심어도 예쁜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 요런 모양 자 짠 아유 오늘 착하다 자 괜찮았죠 5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이드스타 구매하신 분 자 72번 18인데 얘도 오해하시면 자 이 내경만 재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내경만 재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나온 쪽까지 어머야 19까지 되네 그러니까 18.5라고 썼구만 최선을 다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자 얘는 2만 원인께도 잠깐만 비껴봐라 왜냐하면 같은 데 이렇게 그래서 이 수제분은 실제로 얘는 18이라고 왜 썼냐면 이 봐봐요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응답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여 조금 기다리면 나는 3만 원짜리 72번 중에서 조금 큰 걸로 골라달라 근데 큰 거 중에 이 칼라로 달라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색상을 칼라를 선택하면 색상이 어렵고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차피 서인경부는 내가 볼 때 아유 한 거 차이요 그렇게 크기가 조금 큰 거 달라 작은 거 달라 선택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3만 원짜리 그런데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수제분은 수제분은 이렇게 여기 세 개 자 사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뒤에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아유 찍었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수제분은 손으로 전부 다 물레를 돌려서 만들어요 그러면 크기가 전부 다르고 흙 무게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잣대로 직접 보고 구매하시면 화나죠 다남다육 보고 짓고 보고 샀는데 뭘 그런 말을 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이즈를 다시 사진 찍어 올려드리니 그렇게 하시면 들어올 듯 싶습니다 너 친나간 너 들어와라 자 다 됐죠 72번 자 그 다음에 74번 오 얘 3만 원인데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려도 다시 가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집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뭐 이렇게 틀리냐 똑같다고 하지 그냥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19 곱하기 13은 3만 원 어머 크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18 자리하고 크기 비교하면 같은 3만 원이어도 이렇게 이렇게 구독자님이 봐도 표시 나지요 그 봐 그리고 이 보면 여기 약간 요 정도의 사이즈가 1cm가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외경을 이렇게 쟀을 때는 19 맞죠 그리고 내경을 젤 때는 16밖에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왜 외경을 재냐면 외경을 왜 재냐면 자리 때문에 그래요 공간에 이 정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해서 외경을 잽니다 자 그러면 내가 72번 할 거냐 74번 할 거냐는 구독자님 어디가 틀려 여기가 이렇게 디자인이 그죠 별 차이 없어요 섞어 가진 않습니다 번호가 틀려요 자 사진 갑니다 자 72번과 비교 같죠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리고 얘요 74번 괜찮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렇게 꼼꼼히 오늘은 쬐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71번은 74번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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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어머 74번이 좋네 크기가 커졌네 그죠 얘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정사각형이고 가격은 3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 때문에 나는 이 공간이 좋아 하시면 이러고 쓰는 거고 그죠 자 사진 찍어요 71번 요렇게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시요 예 그 서인경 분은 그 제가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내렸다 그러고 나니까 어휴 자식 뭐 사이즈 그렇게 말해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웠다 결국은 구독자님을 위해서 가격은 조금 내려간 가격 옛날 산 언니들보다 그리고 사이즈는 그보다 좀 더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전체 3만원이어도 크기가 다 달라요 네 이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난번에 그거 다 샀어요 누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너무 멋졌죠 너무 멋졌죠 자 그러면 오늘도 11번 12번 13번 어머 13번이 들어갔어 응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응 그러면 이렇게 가자 아우 나 또 그런거 꼼꼼한 꼼꼼하지 않으면서 꼼꼼한 척 아냐 하하하하 자 너무 멋진 이 세상에서 단합분인 그 화분 11번 19 곱하기 14 35,000원인데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어머 세상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분 11번 가격 35,000원 맞습니다 자 12번이요 사이즈 봤지요 그리고 가격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 그 서인경분 자 두개를 동시에 자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예 그 다음에 13 14번이요 아우 나 진짜 나 이런 화분 한 박스 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개성이 멋지고 똑같은 게 없는지 자 그래서 번호를 틀리게 해놨습니다 13번 17 곱하기 13은 35,000원 자 그 다음에 14번 17 곱하기 13 가격은 같아요 다 틀려 세상 똑같은 게 자 번호 어디갔어요 잠시만요 자 사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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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개성품 넘치는 13 14번 그 다음에 12번 11번 어 제가 하는 거 다 합니다 에이 급한 일이 있다고 자 이렇게 다른 채널 갔다 또 왔슈 자 이렇게 괜찮죠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 화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너무 작다 그러면 있어요 잠시 요렇게 잠깐만 내려와봐라 엄마 말 들어 자 20 곱하기 15 65,000원 맞죠 음 아따 이렇게 어머 세상에 진짜 세상에 다 나뿐인 거 치고 너무 개성품인데 어머 세상에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더 요 얘에요 아따 우리 언니 언니 그 캐핑장 언니 파란색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두드리 심으려고 요거 요거 자 요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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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번 중에서 파란색 달러 사진 찍어서 동그라미까지 했더라구요 20 곱하기 15 다 65,000원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아우 세상에 어쩐디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요 아 얘도 두드리 심어도 이쁘겠네 뭐 두드리는 남색만 강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우 진짜 멋지네 자 얘요 이렇게 너무 찌나 이렇게 이렇게 자 됐죠 예 아우 그만 갈게요 하나만 더 갈게요 아따 하나 둘 셋 찰칵 65,000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는게 요아이 어 요거 어 괜찮았어요 어 이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어 비슷한 쉐입 있나 어 틀리죠 자 서인경분 22 곱하기 16은 20번 65,000원 괜찮죠 어 요렇게 심은 아이들 창 심어도 이쁘고 저는 이제 금 심었죠 어 그 돌기말이야 그럼 돌기 다 어디갔어 팔아먹었나 하하하하 아 요새 장사하더니 돈이 안되서 팔아먹었나 돌기 예 자 이렇게 해서 65,000원 하나 둘 셋 다른 칼라 진짜 많아요 왜냐면 가마루 통채 다 받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갈게요 요거 가격 내렸어요 이실짓고 해야지 5,000원 내렸어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3만원하고 큰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구독자님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심은 아이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요렇게 59번이죠 22 곱하기 14,000원 짠짠짠짠짠짠 짠짠 어머 참나 내린게 좋네 자 그쵸 자 59번 혹시 큰 사이즈 필요하실까 해서 제가 65,000원 어머 세상에 짠짠짠짠짠 다리가 이렇게 돼서 통풍이 진짜 좋겠어요 베란다에서 쓰기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정상각형이라서 자리 차지하는거 조금 신경쓰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사이즈 요거 하나 마무립니다 23 곱하기 17 은 8만원 제가 국보 신승태 어우 세상에 이제 많이 짜자잔 23 곱하기 17 짠짠짠짠짠 괜찮죠 그 이번에 가마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브라운 계열이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다 8만원대 브라운 계열이 많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서인경분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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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어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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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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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그쵸?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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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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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